장애인에게 취업의 문턱은 여전히 높기만 한데요. 경기도가 장애인이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회수당을 도입합니다. 직업재활시설에서 훈련을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달에 16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. 최창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 만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들이 직업 훈련을 하는 보호작업장입니다. 어린이 미술용품을 포장하는데 20여 명이 한 단계씩 맡아 완성합니다. 이렇게 한 개를 포장하면 25원의 수익이 생깁니다. 이 센터는 코로나19 전보다 일거리가 줄어 직업 훈련을 하는 장애인에게 한 달에 4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 생산품 판매를 하지 않는 직업 적응 훈련센터의 경우는 훈련 장애인이 받는 수당이 없습니다. 식비와 훈련비를 포함해 한 달에 20만 원을 자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. 지역사회 안에서 그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훈련을 기피하는 친구들이 집에서 있는 친구들도 사실은 많은 것 같아요. 경기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올해부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을 도입합니다. 훈련 기간이 한 달 이상이면서 하루에 4시간 훈련하는 장애인에게 한 달에 16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다. 장애인 기회수당은 다음 달부터 지급될 예정으로 지난 10월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며 돈의 1,400여 명이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. 경기주의TV 최창순입니다.